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림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웜오디오의 뮤테이션 페이저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웜오디오의 뮤테이션 페이저2는 1970년대 뮤트론사의 페이저2 제품을 정확하게 제안한 페달입니다. 뮤테이션 페이저2는 페이저 페달로 연출할 수 있는 모든 빈티지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키보드, 베이스와 같은 악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인스턴트 황크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뮤테이션 페이저2 오리지널 페달은 빌리 코건, 로빈 트라워 등과 같은 혁신적인 뮤지션들과 프로듀서들이 선호하는 풍부한 깊이와 사이키델릭 톤을 제공하였으며 웜오디오의 뮤테이션 페이저는 그 사운드를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이 웜오디오가 요즘에 약간 사활을 걸었죠. 이 이펙터의 사운드만 복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도 오리지널과 거의 흡사하게 제안을 하면서 웜오디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제품 작명 센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씩 이렇게 우리는 웜오디오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포인트 주는 디자인을 변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 사운드를 좋아하고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새로 이제 유입되는 연주자들한테도 큰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과 사운드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데프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피드백, 피드백 컨트롤을 높이면 위상 편의 신호에 피드백이 추가됩니다. 피드백 컨트롤을 높이면 스위프에 특히 강조된 보다 강렬한 위상 사운드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게 70년대에 나온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페달형 이펙터들이 최신 장비였겠죠. 그죠? 최신 장비고. 그래서 디자인들이 보면 지금 봤을 때는 레트로한 감성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미래를 상징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총천연색 화려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뭘까?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시청하긴 했지만 스타트랙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시면 우주선을 조정하는 패널들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한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총천연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제 뮤트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팀을 했던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홍대에 처음 입성하면서 했던 팀이 있습니다. 다이스라는 밴드였는데 저희 팀의 베이스 신형이 뮤트론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저는 아니었고 뮤트론은 이제 언블라 필터였는데 이게 이거보다 한 이 정도 더 커요. 실제는 이 정도 더 크고 그게 뭐가 어마무시했었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V 배터리가 2개인가 4개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개는 아니고 배터리를 가려고 항상 9V 배터리를 제가 막 이만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크기도 어마무시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베이스 슬랩을 쳤을 때 굉장히 멋진 소리가 나고 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플레가 써서 유명해졌나 뭐 하여튼 아마 그 레더첼리페퍼스에 보면 커피숍이라는 곡에 보면 중간에 둠바바바따 따다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리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엄벨로필터 걸어가지고 이제 하는 솔로인데 그게 아마 뮤트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형님이 워낙 레더첼리페퍼스도 좋아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뮤직맨 베이스랑 세트로 이제 그 이제 우리 곡에 이제 연주를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고 20대 때 이렇게 큰 페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기타랑 묻혔을 때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외관만큼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클린 사운드 팬더 앰프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다 12시에 다 일단은 위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레이트 좋죠. 어? 어 은 ey 음 ッ 아 이거 요즘 친구들 좋아하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저는 뮤트론의 오리지널 사운드는 모르지만 뮤테이션의 사운드를 듣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로 아련한 사운드 매력적인 은청씨가 정리해주신 대로 요즘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묻혀서 약간 메이드된 톤을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2시 있잖아요 이거 좋아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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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는 어쨌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장과 달리 뮤지션들의 입장에서는 웜 오디오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다른 페달들을 복각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페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설적인 오버드라이브 페달들도 복각이 된 것들도 꽤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안 보던 그리고 이제 진짜로 뭔가 정말로 70년대 혹은 60년대로 이렇게 연주자를 데려갈 수 있는 독특한 외관과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던 명기들을 웜 오디오가 복각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웜 오디오가 뭐 이펙터 저희가 이펙터 타임에서도 다르지만 렉탐에서도 많이 다르죠 레코딩 기어로도 근데 이제 웜 오디오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때까지 행보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복각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복각을 잘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이제 뮤지션들한테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끔 하는게 이 회사의 모토고 이제 아웃보드도 마찬가지고 마이크 그리고 지금 이펙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현 PD님 말에 공감을 하고 여기에 사를 하나 좀 더 붙이자면 물론 지금 컨셉은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랑 차별화를 두고 복각을 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 현 PD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좀 색다른 것들을 복각해졌으면 좋겠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물론 클론 센타우르 같은 페달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빈티지로 구하기에는 너무나 저 멀리 가버린 그대들 그런 페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진짜 이렇게 재미있게 외관도 거의 비슷해 이게 웜워드와 이게 재미있거든요 외관을 거의 비슷하게 복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리즈로 가도 그러면은 회사 이익 창출에 뭔가 또 이제 도움이 되면서 아까 현 PD님이 말하는 거에 또 부합도 되는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지금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모든 요소가 하나 하고 싶다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저희 꼰대들까지 이 심장을 좀 관통하는 이게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맞으니까 요즘 것들 요즘 것들 나도 요즘 것들 하고 싶은데 참 이제는 좀 슬프네요 여하튼 요즘 그 20대 뮤지션들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회사 없이도 자기 스스로 홍보 되게 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광고가 떠서 이제 아무래도 음악 뮤지션 쪽에 관련된 걸 팔로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저기 알고리즘에 이제 자꾸 걸리니까 저한테 광고가 뜨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뮤직비디오를 아주 멋지게 잘 찍는데 그게 어떤 감성이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들은 그거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좋나봐요 그 감성들이 그러니까 막 TV 브라운관 TV에 비디오 테이프 넣어서 보고 막 이런 감성들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해결을 해도요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가 거의 이제 없어질 게 없고 그렇죠 맞아요 브라운관 TV도 없죠 2000년대인데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그 친구들이 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됐을 때 이미 멸종했죠 뭐 테이프 테이프 해보면서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오모디오 지금처럼 계속 하자 오모디오에 대한 한주평 이었구요 이런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결국에는 우리 세대 그리고 이제 요즘 것들 요즘 것들의 마음도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매력있는 복각 다양한 페달들이 복각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저는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페달들 중에서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서 가장 매력적인 복각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약간 디자인에 0.5점 정도 더 줄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참 예쁘겠다는 생각이 간지나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펌프가 오는 이펙터 였구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먼트 입니다 이펙터 타이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